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뉴 GLS 580 모델 되겠습니다 원래 SUV 모델의 그릴은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마 익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그런 형식의 그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뉴 GLS 580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 보는 그릴 저는 약간 좀 미국차나 일본차 스타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렉서스 GX 모델이라고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모델 하고요 예전에 판매했던 캐딜라 에스컬레이더의 이런 볼드한 디자인을 벤츠가 판매하는 GLS 가장 기한 모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게 지금 벤츠의 SUV 라인업에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엔진은 S63 AMG 들어가는 V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4000cc 엔진인데 557마력에 78.5토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끌어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판매가 가격은 1억 8,150만원 이고요 이 차의 크기는 전장 길이가 5,215mm 인데 BMW X7 5,180mm 보다 약 3.5cm 정도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차이가 3.5cm 크게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거의 BMW X7하고 겹쳐짐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의 트럭호 공간 같은 경우에는 3열까지 되어 있는데 355리터의 공간을 가지고 있구요 2열과 3열을 지금 이렇게 접게 되면은 2400리터까지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경쟁 상대인 BMW X7 같은 경우에는 326리터의 트럭호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2열과 3열을 접게 되면 2120리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UV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연적인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짐 수납이라는 부분이 꼭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GLS 580이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BMW X7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벤치의 SUV를 보면서 제가 조금 깜짝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GLS 580을 보시게 되면 밖에서도 약간의 박스형 느낌이 나긴 하지만 대부분 외관 모양에서는 좀 유선형 모양을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폴딩된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실내 공간에서는 정말 박스형 스타일의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실제 뭐 이런 큰 짐을 수납하기에는 2차 만큼 좋은 차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런 자동차 액티비티 뭐 이런 생활 공간으로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7인승 모델 중에서 요 GLS 580도 하나의 위시리스트에 아마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2열이 가장 다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 1열을 2분 타시구요 2열을 캐튼 채어리에서 2분 타고 그 다음에 3열을 3명 타거나 이렇게 해서 7인승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GS580 같은 경우에는 1열 2명 2열의 3분 그 다음에 3열 2명 이렇게 타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캡틴 체어가 독립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벤치 타입으로 되어 있는 GS580이 오히려 넓게 느껴지구요 지금 암레스트 부분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2열이 캡틴 체어가 아니지만 독립형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BMW X7은 사실 7인승을 쓰기에는 조금 작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GLS 같은 경우에는 2열까지는 정말 넓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5분 정도 타고 가시거나 4분 정도 타고 가실 때 상당히 좀 편하게 느껴질 것 같구요 그 다음에 3열이 2분 정도 탑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2,3 보다는 2,3,2로 되어 있는게 3열을 타신 분들한테는 좀 공간 확보적이나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너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장거리 운전에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가죽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 무늬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슈럼 큰 가죽인 것 같기도 하구요 좀 미국 사람들이 좀 주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가죽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독일 차에서 많이 장착했던 몸이 가 좀 없는 가죽을 선호 하셨던 분들한테는 다소 조금 이지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하는데 만져보시면 상당히 좀 부드럽기 때문에 아마 미국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가죽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다소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무심 풍기 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일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이 정도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바나 뭐 이런 차량에는 전동식 발판이 좀 들어가 있고 미국 차에서는 캐드라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도 전동식 발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GLS580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독일차 하면은 뭐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뭐 이제 포르쉐나 이런 브랜드도 있긴 한데 사실 세단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세단과 SUV의 경계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UV라고 하더라도 세단이 가지고 있던 그런 레이아웃을 SUV에 그렇게 바로 이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특히 BMW가 거기에 가장 속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벤치가 만들고 있는 이런 GLS580이라던가 GL2라던가 이런 SUV 타입은 세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좀 버리고요 SUV가 가져가야 될 그런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손잡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소 남성적인 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에 벤치가 만들고 있던 그런 세단과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하나하나 꼼꼼히 좀 찾아보시면 벤치가 만들고 있는 GLS580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찾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차는 1억 8천대의 7인승 약간 가족 단위로 이동할 수 있는 고급 SUV를 표방하고 있고요 특히 이 차 베이스로에서 마이바우 GLS 모델이 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 9백만원 약 3억 정도 되는 모델이 또 있거든요 5인승으로 세팅을 해서 정말 VIP들만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또 세팅되어 있는 마이바우 차량이 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크기가 같고 생산지가 같다는 BMW X7과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좀 더 상위 모델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염두해 보시고 이 GLS580을 한 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SUV를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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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